자 오늘은 축구 지능을 알아보기에 게임을 통해 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킹 피파사컷 알 라잇 자 여기서 어떻게? 팔 줄고 다시 등지기 등지기 시원하게 가만히 있을게요. 손댉기 하세요 그냥 자 어 어 어 어 cases cka musk ernen 아니죠 ho 어떻게 한마디 아 그렇죠 나는 안돼 자, 바르샤로 재근이를 바르겠습니다. 자, 심판. 경기 시작. 오, 전방전이. 딱구. 그라스보. 배럴. 전방압박. 자, 압박은 리버풀처럼 합니다. 자, 포고바. 보세요. 자, 후방에서부터 빌드업. 후방 빌드업. 이영표. 오, 높아나오지.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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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왜 파울인가요? 축구입니다, 이거는. 축구. 아, 타이밍이 좋지 않았네요. 상관. 태클 타이밍 기가 막혔어요, 지금. 완전히 반가워야 하는데. 자, 반대 사르. 역시 최고의 골키퍼죠. 최대한 축구를 쉽게 가져가야 됩니다. 포고바. 나인골란. 포고바. 어? 포고바. 어? 포고바. 자, 반대편에 5번 끼고. 호나오지니유 마무리. 와. 사이패스. 호나오지니유. 스크린 턴 하나 차가면서 다시 앞으로. 자, 5번한테 주고. 5번 크로스 준비하면서. 옆으로. 다시 앞으로. 자, 속여놓고. 공간 열고. 베론 마무리. 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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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키보드 확인하세요. VAR. 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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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 이스 아트사커. 온라인. 오. 자, 포고바. 접게 되겠죠? 접자마자 패스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반대 사르 역시 최고의 골키퍼. 피케 바깥쪽으로 열어줍니다. 앤디 앞쪽으로. 빠르게. 침투. 다시 한 번 더. 앤디. 뒷공간. 앞쪽으로. 자, 호나오지니유. 됐습니다. 호나오지니유 왼발. 아. 자, 대꾸가 빨라요 그래도. 살아났다. 아니, 대꾸가 빠릅니다. 살아났다. 지금. 살아났다. 자, 죽였죠? 주겠죠? 줘야죠? 그렇죠. 자, 그냥. 반대편 길게 때려줍니다. 오원이 볼을 쉽게 잡고. 앞으로. 앤디. 앤디. 계기해볼까요? 오. 칼로스 역시 수비가 기가 막히죠? 네. 칼로스는 레알마드레드의 전설입니다. 오. 자, 포고바가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볼게요. 자. 자, 지연시켜주죠? 아주 머리 좋은 수비입니다. 자, 이제 사이패스를 막기 위해서 간격을 좁혀야 됩니다. 자, 라인곤란. 오유. 야. 자, 이제 앞쪽으로 빠른 얼리크로스를 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오. 그렇죠. 벌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깝습니다. 자, 라인곤란이 다시 리턴패스. 자, 오원이 다시 리턴패스. 상대 간격의 균형을 흐트리고 있습니다. 자, 크레스포. 패스가 지금 조금 아쉬웠지만 포고바가 앞으로 뜁니다. 자, 이제 크레스포한테 전달해주고 크레스포 마무리. 이의. 오우. 이의 대. 요옹. 이의 대. 요옹. 이의 대. 요옹. 이의 대. 요옹. 자. 자, 이제. 와, 라인곤란 태클 보세요. давай 여기서 과연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겠냐? 여기서 듬직이합니다. 이제. 자, 상대를 마지막. 자, 상대를 열 받게 하다가 자 다시 앞으로 나가면서 앞쪽 자 저기 사이 공간 보이죠? 주는 척하면서 다시 자 2대1 받을 겁니다 2대1 받았어요 다시 사이 주고 다시 사이 주고 다시 사이 주고 마무리 다시 킥 자 여기서 어떻게 사이 주고 다시 등지기 등지기 선생님 가만히 있을게요 손 떼게요 하세요 자 자 여기서 엵 Scotto 자 모서리쪽으로 가나자 네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여기 앞쪽으로 하면 발목 닫혀 이 자리에서 제띠 This is MK 저처럼 코티도 감춰 많이 멈춘 거 가위바위바 자 절대로 말을 못해요 소리내는 즉시 그냥 바로 땅밤입니다 저는 땅밤 안 때려요 볼 때려요 볼 볼 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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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 골 부터 시작입니다 자 크레스트 골 자 허나우진은 골 받았고요 자 뒤에서 천천히 시작합니다 베일 자 긴장하지 말고 말디니 허나우진 다시 베일 다시 갈리스벨 홈나우진 다시 여기서 포그바 봐야죠 훈쳐 크레스포 포그바 뛰는 거 보죠 자 카를로스 봅니다 카를로스 접고 다시 카우스 패스 포마타 주는 거에요 갈리스벨 가볍게 감아차게 절대로 뺏지 마세요 어차피 볼 줄 거예요 이런 건 뺏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안 뺏으면 저렇게 웃어요 어차피 볼 딱밤 딱밤 하나 저장이에요 소리 났어요 자 가줘요 그냥 부터 죽이면 안 돼 자 그냥 주죠 그냥 주는 거 다시 빼고 아 괜찮아요 자 어차피 줄 거예요 그냥 누르세요 밤데이크에요 밤데이크 어차피 접을 거예요 그쵸 접죠 이런 거예요 그냥 뭐예요 킥이 뭐예요 패스예요 그냥 주는 법 그냥 주는 법 어 대해야 잡아줘 대빈 대 그래서 저렇게 하잖아요 그냥 붙어요 그냥 살짝 유도하는 거예요 역습 밖에 못해서 공격을 네 이거 봐요 수비라인 올리니까 이제 뒤로 물러요 뒤로 물러면 그냥 알아서 꼴이 줘요 응 뒤로 물러면 이렇게 꼴이 줘요 이거 봐요 주잖아요 응 뒤로 물러면 또 줘요 이렇게 이렇게 오오오 오우 이거 봐요 이거 못나요 내가 볼 땐 마타 뛰는 거 보고 나타 줄 거예요 네 가운데 다시 다 마타 뛰는 거 볼 거예요 마타 자 다시 포고봅 뛰죠 포고봅 뛰는 거 줄 거예요 이렇게 아우 패스가 정확하지가 않지 지금 다 맞아야 되는데 오 자 자 여러분 이 역습 조심해야 돼요 자 이 역습은 먹힐 거 같아요 자 이 역습은 먹혀요 이 역습은 먹혀요 먹혀요 아 와 대단한 테크니셜입니다 상주한 꼴이 나왔습니다 야 정말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 아 아 아 역습 먹힐 거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아 역습이 먹히는 역습이 있어요 예 아니죠 프레스거죠 와 호나하시네 그렇죠 라이스고 나는 아 아 안돼 가운데 패스 그렇죠 후반마타 다시 가로루스 패스 자 잡죠 자 다시 여기서 가운데 패스 어우 여기 풋지 걸리면 안 되는데 어차피 가운데 패스 뒤로 물으세요 뒤로 쭈욱 물으세요 쭈욱 물으면 줍니다 자 이제 절대 못나요 느낌이 와요 이건 못나는 거예요 응 저거 보세요 못나요 호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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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 ㅋ ㅋ ㅋ ㅋ ㅋ ㅋ 이 동작 다 삐려요 ㅋ ㅋ ㅋ 여기서 차분하게 가시 가운데 쥐고 편하게 쥐고 다시 크레스포로 뛰는 거 보고 다시 쥐고 쥐고 베일 베일 쥐팅? 쥐팅? 아.. 저기서 쥐.. 자, 차분하게 쥐고 베일 네, 차분하게 하나 하면 돼요 차분하게 하나 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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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암마타 쥐 하.. 하.. 역시 레벨이 높은 하.. 자, 하나만 더 자, 가볼게 다시 차분하게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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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설권 해설권 가위 가위바위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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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면 싸대기라 그랬나? 하.. 아.. 어? 이거 반칙 반칙인데.. 어? 안 들리나? 테스트 해볼까? 딱 오 전반전 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 어휴 오우야 깐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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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 아이 아이 어유 오이 허우우우웅 허 Ну 워 루이스피 어 음 나 고용해졌어요. 폭탄입니다. 이따가 오늘 경력을 많이 벗어내 louis ski. 신입일 수 있는 기물기, 웬이버스 W. 너무 꽉 찬 것 같은데 아직 꿈꿨치 아니네. 아이고. 어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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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일어나야 된다. 자, 지금 생리 현상인데. 자, 지금 찹쥐치가 맞는 이유가 어떻게 되니까? 소리를 안내야 하는데, 소리를 계속 내서요. 네, 세월이 생리 현상인데 어떻게 어쩔 수 없잖아요? 어, 숙이면 더 아파. 어, 숙이지 마세요, 숙이지 마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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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